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하정역 근처 먹자 골목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일단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요. 늘목식당이란 약간 좀 특이한 상호명을 가지고 있네요. 왼쪽에 세트 메뉴가 있고, 밑에는 단품메뉴, 오징어볶음, 쭈꾸미볶음, 낙지볶음, 제육볶음 같은 네 가지 볶음 종류가 있고 찌개는 부대찌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볶음탕도 있고요. 사이드 메뉴로 본문 바삭젓, 주먹밥이 있고 계란찜이 있고 공깃밥이 있네요. 가게 분위기는 저희 문 입구 쪽이고요. 옛날 식당 같은 그런 미다지 문. 세트 메뉴를 주문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화장에도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제가 예전에 또 한 번 소개시켜드린 집도 있죠. 기억하세요? 꼬막무침 전문점.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은 이곳에 왔는데 이것을 소개받은 것은 아니고 여기는 솔직히 검색신고도 알았습니다. 리뷰슈가 엄청 많고 유명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소하게 개인 블로그에 이 동네 화정에 적어도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팔면서 알게 된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의 블로그인데 블로그 조회수도 몇 개 안 돼요. 7회, 8회 조회수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인 거죠. 그런 분들이 추천하는 가게들 저는 집중적으로 서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는요. 그래서 여기 느낌이 타봤어요. 이 집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방문한 건 어떨지는 아직 모르는 게 좋지. 하여튼 메뉴를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온 찬이 나왔네요. 이쪽부터 단무지, 그 다음에 콩나물. 콩나물이 이제 아무 양념이 앉아있는 걸로 봐서는 볶음 종류에 섞어서 비벼 먹으라고 양념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 소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핑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묵도 다른 양념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찜인데 이 느낌이 전달이 되려나요? 뭐라고 그랬죠? 수프렉? 수프렉처럼. 제리폼처럼. 아주 찰지네요. 이렇게 계란찜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상당히 찰랑찰랑합니다. 간은 진짜 소금간만 살짝, 아주 살짝 돼 있어요. 싱겁다고 하실 분들은 싱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간이 미세하게 살짝만 돼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본 안주가 나왔는데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도 첫 잔을. 가까이 돼야 소리가 나겠지? 오늘은 주위 환경 때문에 안 나겠다. 자, 오늘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김치 즉석 라면이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먹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인데 공부 시간이 꽤 길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소주가 약간 설탕을 살짝 뿌린 것처럼 달콤한 거예요. 오늘은 또 몇 병이나 맛있고 싶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첫 잔은 달콤합니다. 달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삭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삭해서. 오징어가 많이 들어간 오징어전이고요. 보니까 환한 거는 미나리처럼 보입니다. 밀가루가 별로 많이 안 넣었어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전 있는데 저 밀가루 많이 넣은 그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 파전식으로 bin가루 엄청 많은 전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밀가루가 없는 오우 소리 들리세요? 와 전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잘라지는데요 이렇게 부러지는데요 일단 아무것도 찍지 않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술을 먹고 엄청 바삭합니다 조금 과장부터는 하자 그러면 간장 살짝 민나리 맞고요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또 중간중간 오징어가 많아서 씹히는 맛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삭을 넘어섰어요 바삭한이 아니라 바짝한 어떤 분은 이거를 인생전이다 해서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맛있고 되게 바삭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안 넣고 최대한 줄여서 재료 많이 넣고 인정하는데 인생전까지는 그걸 인정 못하겠어요 하여간 맛있습니다 지금 생각난 건데 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튀김류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인이 다 나왔네요 볶음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육볶음, 주꾸미볶음 그다음에 낙지볶음, 오징어볶음이 있는데 전이 오징어전이라서 겹치는 것은 피하려고 주꾸미전을 시켰습니다 이건 양배추고 양배추파, 주꾸미, 통깨 냄새에서 불향이 많이 나고요 주꾸미맛 근데 일단 처음 느껴지는 게 불향, 매운맛이 딱 와요 단맛은 별로 그렇게 심하게 달지 않습니다 볶음집 가면은 굉장히 단집이 많은데 많이 안 달아요 그리고 짜거나 그렇진 않네요 주꾸미볶음이나 낙지볶음 전문점 가면은 좀 간을 세게 주거든요 밥을 비벼 먹거나 뭐 콩나물을 섞어 먹거나 소면 같은 거를 섞어서 먹게 하기 위해서 간이 좀 세게 나오는데 여기는 간이 되게 센 편은 아니에요 처음에 주문할 때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면을 줄까요? 밥을 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소면으로 주문을 했는데 소면이 나와서 비벼 먹으면 또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병째를 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면이 나왔어요 소면은 오우 꽤 많이 주셨네요 이거 먹으면 2차는 못 가겠는데요 한 번에 다 섞으면 안 되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원래 싹 비비고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줘야 맛있는데 면이 양념을 쭉쭉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면만 먹어볼까요? 조금 더 비벼야 되겠어 면에 간이 다 안 배었어요 조금 더 비벼야 될 거예요 그 면에 양념이 좀 배라고 두고 아까 우리 먹었던 바삭전 있잖아요 얘를 떡볶이 국물에다가 튀김 찍어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꾸미 볶음 양념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떡볶이 국물에 튀김 찍어 먹는 그 맛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면인지 콩나물인지 알 수가 없네 면이 매콤하니 불맛이나면서 살짝 매콤한 게 쫄면을 먹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짜장면 섞는 법들 뭐 아시죠? 근데 그게 뭐 FM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섞는 방식이 다르던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섞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옛날에 실띵이라고 있었어요 실띵 기술 중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휘적휘적 해갖고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쑥 들었다가 내려놓고 양념 올리고 쑥 들었다가 내려놓은 하여튼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아요 전 다 먹고 주꾸미 볶음도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뭐 이거 다 양배추만 남았고요 면 한 접시도 다 먹었습니다 두 병 먹고 이제 세 병째 막잔을 두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식당인데 실제로 와보면 술집이에요 여기서 파는 그런 모든 그런 아이템들도 다 술안주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볶음 종류 중에 주꾸미 볶음을 먹었고요 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징어전과 새우전이 있는데 그중에 오징어전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단 전부터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맛있었어요 굉장히 바삭하다 못해 제가 바짝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가운데 중심까지도 바삭했습니다 맛있었고요 가격도 전 한 장에 13,000원인데 그 정도면은 가격도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에 볶음 볶음은 이제 주꾸미 볶음인데 불량도 충분히 나고요 매콤하면서 덜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맛있고 괜찮은 집이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요 차후에도 충분히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게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다 먹었나? 조금 남았네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는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한 방울까지 짜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해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면 한 방울 더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안 들면 할 수 없고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3명밖에 못 먹었어요 다음을 또 기약하고 2차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막자는 먹어야 되겠죠? 계란찜을 조금 남겨놨거든요 에이 이제 막판인데 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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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t